반신반의하던 핸드폰 스마트폰용 채굴 알파빗 프로 최소출금 4만 비트코인 실행해 보겠습니다 월렛 4만 월렛 어드레스 0.00027 8392원에 샀던거 8천원 됐네 4 5일전에 프로에잇이 출금신청 했는데 아직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입출금 비트코인 입금하기 확인 주소복사 붙여넣기 미트루 뭐야 비트코인 입금 비트코인 입금 비트코인 입금 비트코인 입금 이제 페이 위드 btc 일을 하라는 거 같은데 아 또 돈 내야 돼 아 이거 나 사기 아니야 아 뭐 돈 뽑으려고 하면 무조건 결제부터 하래 몇 푼이라도 주고나서 하라고 하던가 고민되네 이거 반신반의 한 건데 지금 4일전 출금 신청한 프로애시도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기다려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이것도 결제했는데 이것도 안 되면 그거는 4만 1000원 결제 했는데 호구야 미국 새끼들인가 이거 후기도 없고 결제하면 또 결제 하란다고 나오고 그런 후기들이 있던데 모습을 보고요 모습을 보고요 밑에 다른 abuses 감사합니다.